자 지금부터 이지링크 레벨 5 유닛 6 씨 워킹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. 자 씨 워킹이라고 하면 앞에 씨는 바다라는 뜻이고 워킹은 뭔가요? 걷기라는 뜻이겠죠. 워킹은 어디서 왔냐면 워크에서 온 거예요. 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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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크가 걷다라는 뜻이지 자 걷다라는 단어 뒤에 이렇게 ing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걷고 있는 지금 걷고 있는 중이다 할 때 워킹 쓸 수 있고요. 두 번째 뜻은 걷기라는 뜻으로 쓸 수 있어요. 걷기. 그래서 제목으로서 씨 워킹 나왔으니까 바다 걷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. 맨 앞에 주어 누가? 나의 가족이 여기까지 주어 나의 가족이 is going 자 is going 나왔는데 is 다음에 어떤 동작의 ing가 나온다. 자 비동사 뒤에 비동사 mre is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그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나오고 동작의 ing가 나오면 우리 보통 해석을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. 여기에는 ing 앞에 고가 나왔으니까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나의 가족은 가는 중입니다. 시 워킹. 아까 시 워킹이 바다 걷기를 가는 중입니다. 바다 걷기 하러 가는 중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. today 오늘 됐죠. 자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비동사 뒤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 중입니다가 맞아요. 맞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뜻으로는 뭐 할 예정입니다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는 있어요. 쓸 수는 있고 그거는 이제 문장에 따라서 너희가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오늘 바다 걷기에 갈 예정입니다. 또는 바다 걷기를 가는 중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. it sounds fun 자 그것은 sounds fun 뭐다? 즐겁겠다 라는 뜻입니다. 그것은 즐겁다. i put on a helmet 나는 put on에 근데 자 put on에 밑줄 끄고요. 자 put on이란 단어는 너희가 알고 있는 where 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. where w e a r where 자 이게 무슨 뜻이지? 입다 또는 신다 이런 뜻이죠. 옷을 입다던지 액세서리를 걸치다 라는 뜻으로 put where 이란 단어를 쓰는데 자 그거랑 같은 뜻이 바로 put on입니다. put on 두 개 같이 해석이 되어야 돼요. 그러면 나는 헬멧을 씁니다.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. 나는 씁니다. 헬멧을 it is a special helmet 그것은 무엇이다? 특별한 헬멧입니다. special이 특별한 이라는 뜻이지요.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헬멧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바다 안에서 걸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갈 수는 맨몸으로 갈 수는 없잖아. 특수 장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. it has air inside 그것은 자 이때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다? 뭐다? 헬멧이겠죠. 헬멧은 has has has의 의미는 가지다 have 의 변형 형태지 주어가 it이니까 it has라고 합니다.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. 뭘 가지고 있어? air 공기를 어디에 갖고 있어? inside 안쪽에 가지고 있어. I can breathe underwater 나는 자 캔이 나오면 뭐 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죠. 근데 그 뒤에 뭘 할 수 있다고 breathe 할 수 있대요. 자 단어 breathe 뜻은 숨을 쉬다 숨 쉬다 그러니까 이 단어랑 같이 해석해서 나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. underwater 어디서? 물 속에서 됐어요? 물 속에서 I am on the sea floor I am은 나는 누구입니다 또는 나는 어디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. 그러면 나는 있어요. 어디에 있어요? on the sea floor 자 on이 나오면 보통 어디 위에 라는 뜻이잖아.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고 바다 floor 위에 있대. 자 얘들아 floor 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무슨 뜻?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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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지금 서 있는 뭐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발바닥 밑에 부분 이 부분은 우리는 바닥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floor 이라고 하거든 즉 해저면 바다 바다에도 땅이 있잖아. 그치? 바다의 가장 밑에 부분 바닥 위에 나는 있습니다. I walk on the sand 나는 걸어요. 어디를? on the sand 자 온도 또 위에 나오니까 샌드랑 같이 붙여서 모래 위에 모래 위를 걸어요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there are so many fish 자 이거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. there is 와 there are 이 문장 시작에 나오면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? there are 무엇들이 있다 의 뜻이에요. 뭐뭐가 있다 자 뭐가 있다고 so many fish 자 이때 so는 아주 many 많은 이렇게 해서 so는 many를 꾸미고 many는 fish를 꾸미는 이런 구조죠. 아주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. I see beautiful fish and coral 나는 봅니다. I see 뭘 봤다고요? 아름다운 물고기와 and 그리고 coral 이라고 있는데 coral은 그 뭐야 산호초를 말해요. 산호초 자 그림에 그 물고기들 밑에 보면 요 살고 있는 곳 있죠. 요런 데를 그 산호초로 산호가 많이 우거져 있는 곳을 산호초라고 해요. I feel like a mermaid I feel like feel like 그냥 한 덩어리로 뭐뭇처럼 느끼다 라고 해줄게요. 즉 내 기분이 뭐 같냐면은 or mermaid 같대 자 mermaid 가 뭐냐 인어 말 그대로 하면 뭐예요 사람하고 물고기하고 반반 섞어놓은 거 옛날에 옛날에 인어공주 이야기 다 봤죠. 그래서 나는 인어 같은 느낌이다. 인어 같다. I want to stay under the sea. I want to 하면은 나 뭘 하고 싶어요 란 뜻이죠. 뭘 하고 싶대 얘는 스테이 하고 싶대 스테이가 머물다. 나 머물고 싶다고 어디에 머물고 싶다? under the sea 바다 아래에 언덜이 어디어디 아래란 뜻이니까 바다 아래에 나는 머물고 싶어요.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어요. 괜찮죠? 네. 좀 어려운 거 있으면서 선생님한테 와서 또 질문합시다.